자, 물리학 2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관찰자 A 기준으로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빛은 직진할 텐데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하니까 아래쪽에 도달한 거겠죠. 빛은 직진하는데 얘가 위쪽으로 가속하면서 Q에 도착하게 된 거니까 이 우주선은 위쪽으로 가속운동하는 거고 그럼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자기 개가 위쪽으로 가속운동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관선 가속도를 받겠죠. 사람의 질량을 곱하면 사람은 아래쪽으로 관선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주선의 가속도는 플러스 Y 방향 관선력은 그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Y 방향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속도는 루트 GR 탄젠트 세타죠. 원추운동에서 속도는 루트 GR 탄젠트 세타인데 G도 똑같고 세타도 똑같죠. 그럼 반지름이 높이에 비례하겠죠. 1대 2니까 반지름이 2배. 그러면 A의 속력은 루트 2배니까 루트 2V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두 개의 도체 9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럼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몰려 있을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데 플러스가 몰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고 자유전자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은 저쪽으로 몰려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모자란 전자를 채워줍니다. 얘를 중성화시키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몰려있고 얘네들이 잡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지 못한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손가락도 띠고 대전체도 띠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쪽에 몰려있던 전자가 같이 골고루 분포하게 되면서 B도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기 쏠려있던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분포하게 되면서 B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자, 기역번. B는 양전화로 대정된다. 틀렸고 전자가 손가락에서 B로 이동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었다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모자란 전자를 채워주느라 손가락에서 이동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절연체구. 절연체구는 축정기에서 내부 절연체. 그러니까 유전체랑 비슷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유도 분극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당긴다. 답은 기역, 디귿이고 A의 경우는 장반경이 4알이고 얘는 전체 지름이 4알인데 이 가운데, 가운데부터 장반경은 2알이니까 반경이 2대 1이네요. 2대 1. 그러면 공전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비례한다라고 나와있지만 물리학 2 수준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반지름이 2배니까 루트 8배죠. 틀렸고. 루트 8배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번. P에서 거리가 똑같죠.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다. 라고 했을 때 F는 G 라지 M 스몰 M 나누기 R 제곱인데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질량을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동일하다. 만유인력 상수 동일하고 가운데 있는 행성의 질량 동일하고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P점에서 가속도 크기는 질량 무관하게 AB가 동일하다. 그럼 디귿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만유인력 말하는 거죠. P점이랑 5점이랑 여기 5점에서는 거리가 3R이고 이게 전체 4R이니까 여기는 R입니다. 그럼 거리가 3배. 그러면 제곱하면 9배죠. R 제곱이 9배니까 9분의 1이죠. 그래서 P에서 가 9배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5번. 추의 길이가 다른 실에 매달려서 단진동한다. 이렇게 단진동하는 추를 말하는 거죠. 주기 공식은 2π 루트 L 나누기 G.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이게 한 주기죠.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이게 한 주기입니다. A의 주기는 4T0다. 기업번 맞고요. 주기는 B 같은 경우는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빨라졌다, 늘어졌다, 멈추고. 2T0니까 A가 주기가 2배죠. 주기가 2배다. 이게 2배가 되려면 길이가 4배가 되어야겠죠. 루트 씌웠을 때 2배가 되어야 되니까. 니은 번은 4배다라고 해야 되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이는 여기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슝 하고 내려왔을 때 속도는 루트 2JH죠. 질량 무관하게 루트 2JH인데 속도가 2배잖아요. 최고 속도가 2배기 때문에 H는 4배가 되어야 된다. 루트 씌웠을 때 2배가 되려면 H가 4배가 되어야 되죠. 답은 기억만 받고 루트 씌우고 메 루트 씌우고 1 루트 씌우고 그리고